굴 잡으러 갑니다. 굴 따라갑니다. 다시 얘기하셔야 되요. 구이 덕 따라갑니다. 큰거 이만큼 따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따라가는게 아니라 캐로 가는거 아니에요? 굴 캐로 갑니다. 굴밭입니다. 굴밭. 굴밭. 이게 다시마 아닌가요? 다시마. 좋다. 깨끗한거죠? 네. 물도 깨끗하니까. 우와. 피조개. 우와. 행제했다. 우와. 행제했네. 큰애. 오. 이거 봐. 이거 봐. 오. 굴 엄청 커요. 굴은 나중에. 정답은 안갖고 있어? 아유. 이거 그냥. 그냥. 구이도 캐는거 같은데. 굴은 이따 캔 됐으니까. 안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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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 아냐? 꽤다. 살아있는거지? 살아있어. 우와. 어떻게 그냥 나와있어. 손들어가네. 굴. 개다. 하하하. 빨간개. 이거. 진짜. 저번에. 닭다리 넣고. 그물에 누구나. 자기꺼는 어디갔어? 신기해요. 개가 그냥. 내 눈앞에. 팍. 보인게. 또 있을거에요. 하셔보자. 우와. 신난다. 재밌죠? 예. 그냥 보는 것만으로 다 재밌는데요. 바다 게임 냄새. 가만있어봐. 여기 좀. 돌아다녀 볼까? 우리 누나. 내가 이거 올린거. 동영상 보면은. 오고 싶어. 내가 고사리. 여기 또. 우와. 우와. 되게 큰건데요. 이번엔. 더 큰건데. 우와. 이것도 보세요. 오마이갓. 우와. 색깔도 아주.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우와. 이것도 보세요. 왜 안 움직여. 어우. 가까이. 걔 해보실래요. 나와. 어디. 어디 보자. 그냥. 묶여하니까. 미끄러워서 쑥 들어가버리. 어디. 저기. 툭쳐 나온거있죠. 와. 요구요. 그게 구이덕에. 이게. 여기도 물기가 많아서. 구이덕이랍니다. 진짜.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못잡아요? 손으로? 아니 손으로 이렇게 딱 못잡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우와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구이덕 이게 코끼리 구이덕이라고요? 캐 내면은 팔뚝만 하답니다 우와 이거 건들면 썩 들어갔어? 이거 미안해들이 물지는 안할려나? 안 물어 안 물어 하우 쏙 들어가버렸어 미역 때문에 밑을 볼 수가 없으니 여기있다 여기있다 우와 큰거 밑에 살아있는거야 되게 커요 마트에서 살려면 비쌀텐데 회 먹잖아 여기 물속에 있네 뭐 밟었는데 내가 또 와우 그렇게 손잡고 싶어 손가락 잡았다 큰일 났네 발에 밟혀 가지고 뭔가 했더니 되게 큰일 났네 여기 잡고 있어요 아니 나갔다 나갔다 오 마이 갓 구기덕이 아니라 개 잡으러 왔네 10불 벌었네요 새끼는 놔주고 또 느껴져요? 오마이 갓 또 있어 오래되네 아니 발을 쓸고 다니면 뭐 벌려 오늘 개 파티하네 개 파티 여기 여기 이거는 약간 다른데 얘는 잡아도 되는 가른 거는 못 잡아요 우리 괴망 쳐도 되겠다 운기씨 여기 여기 운기씨 여기 또 있다 오마이 갓 그냥 뭐 밟았다 하면 나오네 밟았다 하면 나와 쎘네 쎘어 괴망 치고 온게 시커멓겠다 그치 예 알벤거 같아 되게 통통한데요 통통해 우리 누나 당장 비행기 타고 올 거 같은데 어 누나 맨날 오고 싶어요 내가 고사리에 올린 거 멍 찍어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 오게 하지 왜 뭐 있을땐 저거 어 또 작은 여기 여기 패밀리가 있네 여기 에이 되게 크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 이거 봐봐 다 돼 우와 아 아 이게 이게만을 잘 한다고 우와 그 엄청 큰거 같은데요 진짜 그 대개네 대개 우와 초대형이네. 초대형. 재밌네. 또 있어요? 문어가 들어와. 문어 좋죠. 어마이갓. 엄청 커. 오른쪽으로 가세요. 얘도 잡아줘야 돼. 구이도 다 먹을거야. 얘네들이. 그치? 야. 엄마. 우와. 무거워. 한곳에다 놓고. 어휴. 이야. 이 잠깐 사이에 그냥 쏙 했는데. 부자 됐네. 부자 됐네. 부자 됐네. 부자 됐네. 부자 됐네. 어? 여기 뭐 밟았다. 부자 됐네. 네. 여기 좀 허예 뜨니까. 여기 있다. 꼬마. 꼬마. 예. 살려줘야 돼. 네. 한국산. 꺼슬 꺼슬해. 어디. 우와. 이야. 이쪽으로 올수록 더 약해지네. 어? 그러게. 어? 저게. 아니. 내가. 저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저게. 뭐. 개국. 먹네. 개국. 오. 오 마이 갓. 진짜 크지마네요. 이것들을 어떻게 빼? 걸닥떼요. 지금 필요해요? 빼야지. 더 많이 생기는. 더 많이 생긴 부대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 잘릴 것 같아. 어? 으쒸. 손가락 잘릴 것 같애. 그렇군요. 뭐. 어우 무거워 또 잡으셨나 굴은 저리 갈아요 이제 네 그러게요 굴보다 개네요 굴보다 개네요 어? 저기 뭐 밟았답니다 아우 개다 그냥 밟으면 나오네 밟으면 나와 개발 와 어쩜 이렇게 커요 손가락하고 비교해보세요 조개도 점점 커져 오 마이 갓 엄청 커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불럴 것 같은데 이거 한 끼인데 한 끼 이것도 저거 뭐야 바베큐에서 굴에다 이렇게 굴보다 이렇게 너네들 이거 조개 먹으면 안 돼 얘네들이 조개 까먹은 거 아니야 네 발려주고 아니 어떻게 밟...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밟아갖고 여기 또 뭐 있는 거 같은데요 아우 개다 개 개 저 밟았어요 여기요 여기요 개장 맛이 뭐지 죽네 주사 여기요 오우 굽다 너무 식혜 말이 잡히는데요 너무 식혜 말이 잡히는데요 너무 식혜 잡히는데요 너무 식혜 잡히는데요 개장 먹었다면 맛없는거에요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서 오마이갓 이거 그만 잡지 네 그래요 너무 많다 엄청 많다 자 여기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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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미지를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캤습니다 오늘 조개 굴 바베큐 맛있게 먹게 생겼습니다 구이지 뭐 바베큐 네 여기 지금 밀물이 돼갖고 아니 썰물이 돼갖고 쫙 빠졌는데요 또 들어온다 원래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 바위도 보이죠 위에는 집이구요 네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올라옵니다 예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이 쫙 빠진 거예요 이쪽을 다 캐면은 한가마 나오겠죠 한가마 네 어 심심했어 내려오고 싶어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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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예 네 아주 고소한데요 고소해 되게 고소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또 하나 뜯었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알이에요 빨간게 너무 이쁘고 어디 한번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고소하고 무슨 Rudolph 진짜 무슨 양념 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아세요 일 편이 편하면 되지 와 이거 좀 보세요 김나는 거 사고 원래 이런거에요. 이런걸 더 좋아해요. 딱 꾸민거 보다. 줄 좀 보세요. 이 큰거. 따끈따끈하게. 아까 여기서 잡은거 이렇게 바벼게요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바다에서 잡아온거. 바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바스코스하고 레몬. 살짝 바르면 끝. 그럼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굴맛이죠. 미국스타에요. 드셔봐요. 자 이번에는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가 쩍 벌어져 있습니다. 막걸리도 있어요. 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99센트 주고 샀어요. 엄청 싸죠? 1불. 한국보다 더 싼거 같은데요? 그죠? 이 요리는. 며칠 전에.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약간 지난거에요. 하루? 이틀? 그래도 맛은 있어요. 괜찮아요. 안죽을거 같아요. 초대형 굴이 그냥 쩍 벌어졌습니다. 천둥 소리나듯이 쩍 벌어졌고. 꿀네. 끓어. 끓어. 너무 배불러서 지금 말이 잘 안나요. 쉬고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여기가 제가 1년 반 전에 1년 동안 산 집. 여기서 렌트해서 사도 됐어요. 한번 보세요. 좋죠? 제가 어제 여기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집주인 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집주인 분들 보고 나서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맛있게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어젯밤 여기서 잤습니다. 바다가 있죠? 이게 섬이에요. 개인 섬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 물이 빠지고 있는데 한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 되면요. 이렇게 물이 더 쫙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가서 굴도 잡고 구이덕이라고 조개들이 큰 조개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잡고 저희 주인집 분들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따가 굴 잡고 구이덕 잡고 조개 캐는 거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는 하얀 눈 덮인 산은 올림피아 내셔널 파크라고요.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살 때 가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카나다 하고도 가깝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카나다 핸드폰 시그널이 잡혀요. 웰컴 투 카나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정돈 고향 같은 데 와서 마음이 쫙 놓이니까 긴장이 쫙 풀어져서 그런지 잠을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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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